제주고등어살 선물세트 2kg, 구매문액 1533-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제주고등어살 선물세트 2kg 판매합니다. 제주 수산물 세트로 반찬 걱정 덜어보자. 제주 우진 수산 고등어살 2kg 제주 우진 수산은 양질의 상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품 공정 과정입니다. 마음을 담은 선물 포장 손질이 필요 없도록 내장, 꼬리, 뼈 등을 제거하여 순살만을 지하해수로 세척한 다음 정제염으로 간을 하고 냉동하여 반쪽식 개별 진공 포장하였습니다. 제주 고등어 특유의 맛을 살릴 수 있고 별도의 손질이 필요 없는 간편한 보관 및 요리가 가능합니다. 제주 고등어살 제품 정보입니다. 제주 고등어살 선물세트 2kg 판매가격 59,000원 무료배송 제주 고등어살 선물세트 2kg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com